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빈비사라라는 왕이 있었고 이 빈비사라 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수많은 왕자들 중에 이 아들 중에 한 왕자의 이름이 아바야였습니다. 아바야. 이름이 이상하죠? 아바야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아바야라는 왕자가 그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국경에서 큰 반역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아바야 왕자가 직접 군인들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반역을 다 그 반역들을 전부 다 평정을 하고 당당하게 개선 장군으로 나라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이 왕자에게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기쁨을 며칠 동안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네가 누릴 수 있는 것, 왕이 누릴 수 있는 것까지 다 누려라. 특별 포상이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춤 잘 추고 노래를 잘 부르는 왕만 소유할 수 있는 무희를 데려다가 7일 반낮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파티를 벌여요. 그래서 뭐 축제를 아주 그냥 화려한 축제를 벌이다가 마지막 8일째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아름답고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 부르는 무희가 여러분들 또 인도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인도 영화 보면 비칠 듯 안 비칠 듯 그런 이상한 시스루 같은 옷 입고 그리고 막 뚫어봐도 잘 안 보이는 그러면서 뭔가 좀 막 굴곡이 나오는 그런 옷을 입고 막 춤을 여자들이 엄청 잘 춰요. 보셨나요 인도 영화? 그러니까 그렇게 예쁜 무희들 중에서도 가장 예쁜 왕만 소유할 수 있는 무희가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쓰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아바야 왕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왜 그래 왜 그래 아파 아파야? 그래서 아바야 아파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바야 왕자라는 야 어디가 아파 하다가 죽은 걸 알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예쁘고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갑자기 노래 부르고 춤추다가 죽어버리다니 이 고통과 이 슬픔을 내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실컷 놀다가 아쉬우니까 누구 찾아가?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신도나 옛날 신도들이나 똑같아. 꼭 아쉬워야 부처님 찾아. 실컷 놀다가 여자가 죽으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부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왕자요. 그대가 수 없는 윤회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수 없는 윤회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흘린 눈물의 양을 다 모은다면 지금 이 바다에 이 세상의 모든 바닷물을 모은 양보다도 훨씬 더 눈물의 양이 많을 것이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은 이번 생뿐만이 아니다. 이미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슬픔을 다 그대는 경험하였다. 하면서 윤회와 인과 업보에 대한 법문을 해 주시면서 그 왕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왕자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남기십니다. 아주 유명한 개송이고 여러분들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여 저 화려해 보이는 세상을 보라 어리석은 사람은 그곳에 빠져 버둥거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네 무엇하지 않는다네? 집착하지 않는다네 결국 그 아바야 왕자는 마음의 평온함을 얻었고 나중에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고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죽음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음이 코앞에 닥칠지도 모르는데 집착하고 있는 세상의 욕망에 대한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욕망을 초월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국불자의 99%는 다 욕망을 채우려고 절에 오는 것 같아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오직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나라가 망해도 좋습니다.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불자들이 개인적인 욕망으로 절에 많이 찾아와요.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욕망을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 죽음을 초월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가슴 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